비상용 장비 비상 탈출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퀴레스 건물은 머리 위 선반이나 앞좌석 밑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벨트는 양쪽 고리를 끼워 몸에 맞게 조이시고 풀때는 뚜껑을 들어 당겨주십시오. 또한 비행 중 좌석 벨트 착용 표시등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좌석 벨트를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착용 전에는 좌석 등받침을 원위치로 세워주시고 좌석 앞 테이블은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착용 전에는 좌석 등받침을 원위치로 세워주시고 좌석 앞 테이블은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제외한 휴대전화는 항공기 출입구가 열려있거나 착륙 후 승무원의 별도 안내가 있을 경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 모드의 스마트폰, PDA, 태블릿 PC 등의 전자기기는 전국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착륙 시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는 손에 쥐고 사용할 수 있거나 좌석 앞 주머니 속에 보관할 수 있는 크기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좌석 앞 주머니에 보관할 수 없는 크기의 전자기기는 이착륙 시 선방이나 가방에 넣어 좌석 밑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정의 요청에 따라 전자기기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기기가 좌석 사이에 끼어 파손되거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의 감압 시에는 선반 속에 있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이때 산소 마스크를 앞으로 잡아당겨 호흡을 몇 번 하신 다음 끈을 머리에 맞게 조여주십시오. 마스크는 보호자가 먼저 착용하신 후 유아를 착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 케이스의 카반 디컴프레션, 옥스이전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마스크에 담아서 눈과 목에 맞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에 맞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에 맞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에 맞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에 맞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내렸을 때 사용하는 구면부분, 일반석은 좌석 밑에, 비즈니스프레이예요. 바다에서는 좌석 사이 윗부분에 있습니다. 마스크에 맞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에 맞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명복은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끈을 허리에 감아, 고리에 끼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내렸을 때, 머리에 맞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내렸을 때 바다에 맞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 손잡이를 당기면 부풀어지며, 충분히 부풀지 않을 때는 고무관을 불어주십시오. 바다에 내렸을 때, 물에 맞게 조여주면, 더 물에 맞게 조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명복은 탈출 직전 비상구 앞에서 부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공기에는 모두 8곳의 비상구가 있습니다. 비상탈출 시에는 수무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비상구로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비상탈출 시 모든 불이 꺼질 수 있으며, 이때는 복도 옆에 켜지는 비상등을 따라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내렸을 때는 5종의 구명정이 펼쳐집니다. 기내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안내판을 확인하시고, 기내와 화장실에서는 금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men 간식으로 police duty . 자세한 내용은 자석 앞 주머니 속에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와 함께 편안한 여행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